붕괴 위험이 제기된 목포시 호남동의 5층 상가 건물에 대해 건물 사용 중지 명령과 함께 긴급 안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목포시는 붕괴 위험 건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21명을 대피시키는 한편 전기와 도시가스 차단, 주변 차량 통제 등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나섰습니다. 또 목포시는 오늘 관계기관 건물 소유자 등과 긴급회의를 열고 건축물의 신속한 철거와 세입자 이주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